인보사 미스터리. 세계 최초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인 인보사 사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습니다. 인보사의 주요 성분이 허가된 세포와 달리 논란이 돼서 판매가 중단이 됐었는데 이 약을 만든 코오롱측이 허가가 나기 전에 세포가 뒤바뀐 사실을 알았다.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허가 과정을 허술하게 진행한 식약처의 책임론도 확산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지금 그간 코오롱측은 세포 성분이 바뀐 걸 몰랐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몰랐다.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그와 같은 해명의 진정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인보사가 허가 난 것은 재작년, 그러니까 2017년 7월에 식약청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성분 자체가 뒤바뀐 사실에 대해서 언제 인지를 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코오롱 생명과학 측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왔어야, 최근에 왔어야, 올해 왔어야 이른바 STR이라는 유전자 검사법을 통해서 이와 같이 세포가 변경된 사실을 알았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알고 봤더니만 그것이 아니고 2017년 7월로부터 4달 전, 그러니까 허가받기 전인 2017년 3월에 관련 회사로부터 결국 이 세포가 다른 세포일 가능성을 이미 통지받았다라는 사실이 사실 드러남으로써 이와 같은 그 코오롱 측의 어떤 변명 자체가, 해명 자체가 상당 부분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미리 알았었다. 이렇게 정정 공시를 낸 게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연휴 직전이었어요. 일본 제약회사와의 소송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또 무슨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임보사 같은 경우에는 한국 생명과학의 개가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선진국인 일본 미츠비시 측 회사에서 이와 같은 것을 독점 공급 계약을 수천억짜리를 계약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허가가 나기 전인 2016년에 계약을 했었는데 그린 이후에 재작년인 2017년 12월에 이 내용이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일본 회사 측이 계약을 파기를 하면서 계약금으로 준 260억 정도를 돌려달라라는 소송을 국제중재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했고요. ICAP 우리나라하고 달리 이와 같은 중재재판소나 이럴 때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있는 증거를 다 내놔라라는 그런 제도가 가능합니다. 아마 거기 속에서 이와 같은 그 증거를 확보를 해서 그쪽에서 일본 회사에서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드러났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우리나라 회사는 까마락하게 몰랐는지 아니면 우리나라 어떤 식약처는 몰랐는데 일본에서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는 점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놀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놀라고 황당합니다. 그러니까 일본 회사 측에서 어차피 공격을 당할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정전공시를 낸 그런 꼴이 됐는데요. 교수님, 어쨌든 코롱 측이 사실상 거짓말을 한 건 맞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코롱 생명과학은 우리나라 바이오 주문에서 최초로 유전자 치료제를 상장을 하고 또 판매가 허가 된 건데요. 이게 주사 한 대가 700만 원입니다. 이제 무릎, 명골, 어르신들이 무릎이 많이 아프니까 주사를 맞으면 유전자 치료 때문에 무릎이 재생적으로 난다 이런 거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무릎, 명골 세포가 아니라 신장 세포, 콩팥입니다. 콩팥은 굉장히 세포로 쪼개지고 잘 푸뇌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미국 FDA 임상시험 중에서 이게 발견된 겁니다. 원래 연골 세포로 임상시험을 해야 되는데 이게 콩팥, 신장 세포가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임상시험을 중단하게 되고 이것이 2017년 3월이거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판매 허가 된 게 2017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코롱에서는 자기들은 자유회사 직원이 미국 임상시험 중단된 것을 서울 본국에 보고하지 않았다. 그래서 몰랐다고 그러는데 알고 보니까 사실 알고 있으면서도 이걸 2017년 7월에 허가를 받아서 판매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국민 중에 한 3,400명 정도 주사를 한 대 700만 원이라는 고가의 주사를 받았는데 이게 또 부작용이 나오고 또 이 액이 사람의 암을 유발하는 종량 세포가 아니냐 이런 의심까지 받고 있어서 더더욱 큰 걱정을 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지금 코롱 측은 자유회사가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 이런 주장도 펼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지 납득이 가지 않거든요. 사실 저희가 영화를 보다 보면 특히 신약 개발이라든가 어떤 뭔가 바이오 관련되는 것이 혁신적인 어떤 발명이나 발견이 나오면서 그것에 대한 어떤 사이드 이펙트, 부작용 같은 것들을 이렇게 막는 과정에서 그것을 또 이렇게 제보하는 그런 영화를 종종 보고 있는데 그와 같은 것이 단순 영화가 아니고 현실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충격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 이것 같은 경우에는 생명 윤리와 관련되는 것이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 같은 신장 세포가 이른바 종량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를 위해서 주사를 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종량이 있으면 어떡하는 그런 안전성의 문제가 지금 보고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한국에 있는 KFDA, 한국식약처 나아가 미국에서도 FDA와 같은 국가기관의 책임론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문제가 벌어지고 나서 미국의 FDA 같은 경우에는 즉시 임보사의 생산 판매를 중지를 시켰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미국까지 가서 현지에 있는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떤 조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이번 사건 객관적인 사실을 명확하게 해서 국민들에게 낱낱이 알릴 의무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검증관리가 허술했던 식약처에 대해서 책임론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앞으로의 상황 계속해서 면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